최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주문할 때부터 진상은 끝까지 진상이라며 올라온 한 자영업자의 글입니다. 작성자 A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데 최근 한 고객이 2만원대 못난이 사과 5kg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는 크기가 작아서 유아가 먹거나 주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사과를 주문한 고객은 배송 전부터 노파심에 문자를 드린다며 흠집이 있거나 못생겨도 되지만 맛없는 사과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제품은 가장 작고 흠이 있는 사과라며 맛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되자 밤 11시가 넘어 고객은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사과를 확인했는데 짜증이 너무너무 밀려들어 사진을 전송한다는 고객은 맹물인 맛없는 사과라며 전체 반품을 해주든지 10개만 일부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 상처도 없는 미색사과들이라며 먹어보지도 않고 맹물사과라며 환불해달라고 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A씨는 고객에게 애초에 상품 설명에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써놨고 색의 푸르소름에도 익은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반품을 하려면 배송비 3,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고객은 판매자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50이 넘었는데 아줌마라서 딱 보면 안다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줌마라 상세페이지에 상품설명은 보지 않는다. 후기를 보고 샀다며 반품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더니 무료로 회수해가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A씨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우리 엄마가 다른 데서 저러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삭혔다며 이런 분들은 제발 마트에서 먹어보고 사과를 사면 좋겠다고 토라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 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